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은 당 안에 있든 아니면 밖에 있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나대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 후보에게 조금 타격을 줄 것은 명확합니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준석의 해당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그 얕은 해당 행위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여론조사를 꾸준히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준석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분들의 개념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농공행상에서 한 몫을 챙기는 길을 그것이 바로 이준석이 살 걸로 봅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 이준석은 앞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냥 수만 명 가운데 95%, 97%가 이준석의 해당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수없이 반복된 그런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는 전력을 보면 알게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선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 불을 꺼버리는 소방수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한 두 사람이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 앞으로 역사적 단제를 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는 진실과 사실을 끝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과 사실은 이미 네 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로 지금 못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특별한 이익이나 아니면 약점이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들은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며칠 전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경희대학의 김민전 교수에게 하태경은 직접 연락해서 재검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전 교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하태경은 그토록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 그런 약을 먹은 것일까 아니면 그런 협박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약점을 잡힌 것인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들은 직책을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여당을 위해서 부역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1월 4일 뉴대일리 신문에 실린 전 조선일보 주필 류건희 씨의 칼럼 위기의 윤석열, 이준석 내채화된다는 갈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은 김건희 리스크와 이준석 리스크, 특히 윤석열이 당선될 경우에 국민의힘의 당권, 공청권, 인사권에서 밀러나지 않을까를 과민한 이준석의 내부 분탕질, 그 회방에 질질 끌려간 윤석열의 리더십 파행의 지지자들을 열불 나게 했다. 올해 80대인 류건일주필은 여전히 필력이 아주 셉니다. 오랜 그런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익 문제라는 것이죠. 당권, 공청권, 인사권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그런 망란의 짓을. 이준석은 그동안 문재인 실정과 이재명의 엽기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기당 후보 윤석열만 드립다 패고 핥히고 헐뜯었다. 실뱀 하나가 온 강물을 흘린다고 했다. 이준석의 만둥이 짓이 바로 그 짝이다. 아군 후보를 흠집내고 적군 후보를 이롭게 하다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꼰대질이라고? 그럼 정권교체 망치는 게 노꼰대인가? 이 엉망진창을 배경으로 해서 터진 게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준석 성상납 보도했다. 가세일은 검찰 법원 조직의 문건, 제보자가 만든 영상물과 녹취록에 기초해서 이준석이 2013년 대전 유성구 룸사롬 업주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때 그런 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걸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논점을 슬쩍 피해갔다. 이 논란은 결국 법정 공반으로 넘어왔다. 진보승향 제야법조인 심평은 성상납 진위 여하간에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 있었던 포복절 또한 진풍경은 진보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스캔들을 박살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편들어줬다는 죄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는 약점 잡힌 이준석이 민주당 이간질에 이용당했다고 의심했다.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를 하지 않으면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를 계속 국민의힘 실세로 남아있게 하려고 이준석 선대의 복귀론 따위를 띄운 사례였다. 이준석과 그 척하면 척들이 자기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는 속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변은 공작과 수작에 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2, 3만 명이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그들이 확보한 성상납 녹취록과 동영상까지 까발릴지도 모른다. 그런 파국이 오기 전에 이준석 스스로 사퇴하고 떡집이라도 하면서 착하게 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그들은 충고한다. 1950년대에도 함상훈이란 야당 중진이 집권당에 포섭돼서 야당 지도자 신익기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그가 뉴델려 갔을 때 유교 당시 납북된 조소양을 만났다고 주장해서 야당을 어지럽힌 적이 있다. 추한 권력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그런 내부 교란질이 명멸하곤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윤석열은 돌아온 장구가 돼야 된다. 윤석열은 애초에 왜 여론조사의 최다 득포자가 됐던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 없다. 그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문재인 추미애 조국 박범계 윤오중 김용민 김남국에 맞서서 너무나 용감하게 잘 싸웠기 때문이다. 그걸 본 국민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찍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부터 뭔가 어찌 됐는지 마치 소금에 절인 김장 배추처럼 후줄근해져 버리고 말았다. 울산으로 쫓아가 이준석 간 게 빨간 점프를 읽고 사진 찍고 싶어 말하세요 하면서 그는 어색해했다. 타이밍도 느리고 선취하는 것도 없고 꽝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다시 성난 검투사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는 몇 개 필성 전략을 결행해야 된다. 내부 중립 모사꾼을 단호히 잘라버려야 된다. 대장동 탈원전 집값 폭동 자격은 폭망 민간인 사찰을 매습게 치고 나가야 된다. 김종인 이좀석이야 뭐라 하든 안철수와 시급히 합당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된다.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광화문 함성도 안고 가야 된다. 탈당반만 데리고 될까? 정치적 스펙트랑 달라도 정권교체만 동의하면 반전체주의 자유연합을 꾸려야 될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시진핑식 전자독재가 닥친다. 그때야 어? 이런 거였어? 하고 기겁할 무심했던 사람들의 대경실색을 한 번 보고 싶다. 바보야?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 유견을 주필 정도의 연륜과 해안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랑이 달라도 정권교체만 동의하면 반전체주의 자유연합을 꾸려야 된다. 이것을 못하면 시진핑식 디지털 전체주의가 닥칠 것이다. 그때야 어? 이런 거였어? 하고 기겁할 무심했던 사람들의 대경실색을 한 번 보고 싶다. 바보들아 이런 세상이 펼쳐질 줄 몰랐어? 바보들아 정권교체 못하면 이런 세상 될 줄 몰랐어? 더 이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될 겁니다. 후보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윤 후보가 어떻다 저뜻다 하는 사람들이나 간에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선 보수가 권력교체를 할 수가 없고 권력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아주 어렵습니다. 단결해도.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다? 그래서 이준석은 세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중대한 순간에 보수를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 박히는 인간이냐 이 이야기. 김종인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얼마나 서겠습니까? 북망산이 그냥 곧 보이지 않습니까? 80대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는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자들이 어떤 세상에 살지를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손자 세대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알지 않습니까? 권력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땡깡을 뿌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망쳐놓고 나갈 생각을 하느냐 이 이야기. 인생 다 헛산 인간들이에요. 북망산이 바로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